2016년 7월 학력평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외에 발생한 엘리뉴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적도 해역에서 동태평양 해역의 엘리뉴 현상을 보게 되면 수온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이때에는 강수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폭우가 내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대신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원래 강수량이 높았던 반면에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이제 수온이 낮아지게 되고 하반기류에 의해서 이때에는 건조함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A 지역에서는 A 지역 서태평양 지역이에요. 가뭄이 나타날 것이다. 맞는 말. 엘리뉴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네 엘리뉴에 의해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모든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태풍의 방향이 이제 조금 더 틀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좀 더 따뜻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모두다. 이제 엘리뉴나 혹은 라니냐 전체적인 지구의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A와 B 지역에서 표충 수온 차이 물어보게 되는데 이 수온 차이는 원래 따뜻했는데 조금 차가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원래 추웠는데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온의 차이는 평년에 비해서 작아졌을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정답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